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번엔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? 저는 이게 열례 행사예요? 열례 행사가? 그게 뭐랍니까 그때?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지가 한 5년,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술 한 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뭐 새벽 1, 2시쯤에 집에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희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일러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지?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조셉이 이동국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? 그런 질문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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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아니 먼저 가? 네가 여기 앉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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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는 네가 여기 앉아 나는 진짜 어우 마음 너무 좋은데? 아니 아니 빨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단 워낙에 붙어있으니까 네 네 조셉이 묻힌 곳에 가서 네 조셉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비싼 레드와인 한 잔이라고 아 역시 아는구나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요 아니 비싼 레드와인 한 잔이라고 비싼 술 비싼 술 비싼 술 아 근데 너무 지금 남창의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나가지도 않고 네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씨가 나오는데 이광수씨가 나는 웬만하면 이동욱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좀 예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아 광수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근데 정말 아니 내 얘기 좀 해 할게요 아 내 얘기 좀 해 잠깐만 잠깐만 조세호 남창이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가 있어 다 아 나랑 친한 친구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할게요 오케이 할게요 동욱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스무 번이 넘었다 그래요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열 몇 번 하여튼 예 바라보며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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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힘들었던 울음씨는 뭐예요? 과거에 제 사랑이었던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저 전에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놓죠 네 감정을 막 눈물이 그냥 바로 너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든 막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내용의 동화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도깨비 끝나고 동욱씨 팬미팅에 공유씨가 이제 게스트로 네 이동욱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씨가 이제 공유씨를 보고 마치 커피 간 거 같다 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네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둘이 뭐하는 건지 생각 아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또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조셉하고 제가 아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간 거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야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 아 진짜 멋있어 근데 저쪽은 이게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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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.1%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1%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우와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음 예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네 타이는 지옥이다 해서 네 사이코패스 네 어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?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을 좀 틀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?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는? 네 네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몇몇 친구들이랑 세형이 세찬이 밥 먹고 병제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챙기는 겁니다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형이가 그랬나? 근데 형 불러서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?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뽑는 고문하는 그런 신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일을 뽑을까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? 싶었어요 그때 순간 섬싯했어요 저는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사실 이게 쭁에서 동욱 씨가 임시완 씨를 자기라고 부르는데 네 자기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까는 왜 그런 거예요? 자기는 그렇게 흥분할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도 그랬을 거 같네 섬이야 이건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니다 이게 원래 대본에 없던 대사였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를 보고 한 번 더 찍어놓은 거 아니냐 신문이 있으니까 네 이게 원작 만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 원래 있는 거예요? 네 원작 만화에 자기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야 자기야 요새도 아주 가끔씩 심완 씨랑 통화하면 그냥 어 자기 이렇게 받을 때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? 소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어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? 동욱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게 된다고 아 진짜? 이것도 진짜구나 없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네 맞아요 아 그래요? 네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시일 고등학교 나왔어요? 네 근데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알죠? 석진이 형이 아 그래? 야!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저 아 그래?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? 왜?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? 아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아 어? 나가셨잖아요 비바 아니요 장기경 씨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거 말고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 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네 그죠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어요 아 늘 다 어렵죠 전작들을 거치면서 도깨비 이후 타 있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잡혀있는 느낌 그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쳐볼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조기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리딩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조금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욱 씨는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평소에도 가끔 통화도 하고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사실 동욱 씨가 늘상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세호 씨랑 뭐 이렇게 친하고 자주 보긴 하는데 또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깊은 얘기는 잘 안하잖아요 깊은 얘기 잘 안하니까 맨날 눈 갖다 먹게 하고 야 뭐 어디 맛있더라 그런 거 그런 얘기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친한 거 아니에요 네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정도는 친한 거 아니에요 속 얘기를 해야지 친하지 맞아요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얘기 해도 사실 듣지도 않아요 겉도는 얘기 하죠 형님 파이팅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고마운 형인데 사실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봤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저도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한 걸 또 마주했을 때는 오랜만에 마주해서 그 이별이 쉽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 때 형이 진짜 바쁜 스케줄인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줬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해도 돼요? 어떤 거야? 그 얘기 해도 돼요? 운 거에요? 해줘요 해줘요 울었어요 운전을 하고 저 잠깐 어딜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전하면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차 안에 스피커로 받게 되잖아요 딱 받고 어 차 오 그랬더니 형 형 형 어디야 근데 그게 이 차 안 스피커로 울려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그 차 안 스피커로 울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슬펐어요 한 번 울었어요 한 번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면